안녕 애들아 스윗하고 다정한 난 리온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리 구하리 너뿐이야 하리야 안녕 어 안녕 역해 아하하하하 그러지마 내 나이는 12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야 애들아 반가워 자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아이들은 나랑 같이 오늘 귀신을 퇴마할 내 친구들 안녕 강림아 이런 이런 내 멋진 얼굴에 반도 못 따라가는 멍청한 리온 아니야 강림 하리는 내꺼야 니 니 얼굴이 잘생겼지만 하리는 내꺼라고 그 못생긴 얼굴로 어디 우리 구하리를 챙기려고 나처럼 잘생겨야지 뭐라도 된단 말이야 역시 터프가이 강림 하리야 나처럼 잘생긴 남자라고 결혼해야지 안그러니 그만해 역해 구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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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비 네 이름이 그래서 구하리구나 구해줘 안녕 하리야 안녕 난 구하리야 단아리는 arte 난 구하리야 단아리라고도 하지 음 그렇구나 그래 우리 둘 중 그래도 누구야 말해 아리야 ps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겠지 나야 j 오 기다려봐 이거 진짜 어려워 왜 어려워 누가 봐도 쉽잖아 이 얼굴을 봐 뭐야 얘 얘 얘 봐봐 얘 못생김이 강림했잖아 이거 봐도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강림이는 진짜 잘생겼는데 얘는 뭐지? 최근에 태닝해서 그래 내가 아니 내가 볼 땐 중국산이야 중국산이야? 저 뒤에 있는 거는 너는 하리동생 두리? 그래 나는 택돌이야 귀염둥이지 너도 못생김이 강림했다 어? 하하하하 아니 아 왜 시크한 이 뒷모습은 바로 가은이야 가은아! ㅋㅋ 흥 아하하하하 시크해! 아 가은아 자기소개 해야지 아 가은? 어허허허허허허허 시크해 시크하네? 저런 여자가 좋더라 하하하하 뭐라는 거야, 꼬맹이가? 뭐라는 거야? 오, 미안. 어쨌든 얘들아, 오늘 우리가 여기로 온 건 알고 있겠지? 응. 나 퇴마사, 바로 아이기스의 대장이라고. 내가 퇴마 부족으로 귀신을 물리치러 왔어. 이 하수구에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군. 이럴 수가, 이 더러운 곳에 강력한 기운이 있잖아. 어, 냄새나. 얘들아, 여기에 귀신이 있으니까 모두 조심하도록 해. 야, 여기 초코불이 있다. 초코불이 아니야. 이 녀석이 바로 귀신이야! 얘들아! 올챙? 올챙? 올챙이잖아? 가엾다, 너. 똥이 없다. 올챙, 올챙, 올챙. 이 올챙이가 귀신이 맞는데? 왜 이렇게 귀엽지? 올챙, 올챙, 올챙. 올챙, 올챙.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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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다리 가수 뒷다리 가수 팔 딱 팔 개구리 됐네 얘 생태계를 파괴할 거 같이 생겼어 개구리가 왜 이렇게 커? 개구리 가은아 개국 개굴 개구리를 쏘다 얘 독개구리야 독개구리야 독을 쏘네 얘가 왜 이래야 얘들아 우리가 테마하자 이 개구리가 귀신인 게 확실해 자 간다! 테마! 아이기스에 푹! 뭔데요 뭔데? 뭐야? 에이! 젤도 내가 악창기인 걸 알아냈구만 어? 몰랐어 이 녀석이 악창기야 얘들아! 이 녀석이 여기 있었구나! 도망가! 저 녀석을 쓰러트리려면 부적이 필요해 얘들아! 부적을 찾으러 가자! 뿅 뿅 안녕 통화를 끄고 발언 청취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간다 스바이 발언 자 여러분들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부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속 포션 뭐지 이건? 길막이요? 이게 무슨 아이템일까요? 써볼까요? 어? 이렇게 길을 막는 아이템인가봐요? 짱인데 밀치기 이거 뭐죠? 누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? 이 아이템 쓰면은 빨라지는구나 신속 포션이구나 됐다 자 부적을 찾고 악창기야 얘들아 조심해! 강림! 조심하라고! 못생긴 강림! 안녕 하리야! 강림아! 어? 하리야 괜찮아? 강림아 어떡해? 리온이가 나 너무 좋아하나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리야 이런 하찮고 못생긴 천민주제 어딜 감히 지금? 강림! 이제 넌 구하리를 포기해 넌 지킬 용기도 없잖아! 이 자식이 한판 붙어봐야 천민주제 천민주제 야야야야야야야 저거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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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야? 어? 어? 여러분들 악창기가 나타났습니다 밀치기검 빨리 찾아볼까요? 악창기는 이렇게 지독한 하수구에 산다고 들었죠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데 음... 빨리 얼레모습으로 돌려줘야겠어요 이게 뭐지? 비밀번호 같은 건가? 아니! 여기 부족이 있다! 이 부적으로 악창기를 봉인해야겠군! 알기세힘으로 봉인해주겠어? 응 근데 하수구에 뭐 학교도 있고 뭐야 이거 뭐 있을 건 다 있네 자 보자 와 오늘 아이템이 진짜 많아 우... 윥 윽 안되겠다 부적을 써야겠다 부적! 발동!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앚 으으, 흐어어 그래 죽어라, 인간 녀석 뭐야, 어디 간 거야 야, 이 냄새는 이쪽으로 갔나? 하아, 뭔가 이쪽에 eded 것 같은데 없네 어디 간 거지? 빨리 부적을 찾아서 저 체력을 깎아야되나봐요 부적을 찾아 봅시다 자 밀치기 찾아보자 찾아보자 오늘 반드시 하리를 지키겠어 알기스의 이름으로 하리를 지켜주도록 하지 자 빨리 부적을 찾아보자 자 수영해서 수영에 가자고 이런 화수도에 있을지도 몰라 요기에 넘어가 보자 상자인가 여긴 아닌거 같고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 너무 많구만 도룡령을 못생겼다고 도룡령 닮은거 같기도 해 야 두리야 왜왜왜왜왜왜왜 뒤를 봐 왜 없는데 왜 뭐가 있어 2층에 도룡령이 있었다고 올라가자 올라가자고 오이 가은아 괜찮아 오오 시크해 우와 진짜 멋지다 어딜 그렇게 났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 가미 제발 죽어주어 데이지 차라리 적zenie 하 встреч aiser 오오오오, 뒤 악장기 흥 fires 시작 hun 악장기의 피가 점점 달고 있습니다 야 강림! 내가 구해주도록 하지 빨리 나와 이 녀석 왜 이렇게 강력한거야 오와야 왔다 왔다 하리야 하리야 너무 가까워 잠깐만 내 기분이 내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 터지기 시작해 더러워 연애하는거 처음보나봐 악찬기 녀석 뭔데 설마 이건 부적 조금만 더 뒤로가봐 아 열어봐 좋아 부적이면 악찬기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 어이 강림 나는 하리의 마음은 이미 내가 뺏었다 뭐라고 포기하시지 포기하시지 이 자식이 어? 가은아 뭐라고? 이거 선물 저렇게 시크할 줄이야 이럴수가 빨리 살려줘 알았어 잡 이 하리 그대신 하리는 포기하는게 좋을거야 좋았어 깔끔하게 포기하고 가은이를 택하지 가은아 사랑해 뭐? 뭐? 나 나 좋아하잖아 가은이랑 이렇게 러브라인을 조금 싫진 않네 이렇게 시크하게 이렇게 러브라인이 좋았어 난 이제 가은이랑 같이 사귀게 됐다 하려면 뭐 가지던가 말던가 해 강림아 너 사실 나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 하는거야 됐어 임모일 때 같이 생긴 녀석아 하하하하 니 얼굴을 생각해 우리 얼굴을 생각해 뭐하고 있어 바보들아 우리 러브라인을 만들고 있어 진짜? 한나도 힘들었다 설레는 빠져 어 야 야 오는거 같아 도망가 이 못새끼 녀석들 이 재즈가 난 제일 싫어 왜 아 아 아 아 야 자비란 없구만 어 앙 이쌃의 노이 두 녀석과 chw 여신에 만남은건가 these상에 날뿐이 힘은 최 etm 건빛 나와 Тал 나 Lyndyard 응. 나도 숨 좀 쉬고 싶어. 됐다. 가자. 이 돼지 부쌈에서 세마 먹어버릴 테다. 양심도 없는 도룡룡아. 농룡아!! 좋아 아이템이 많아요 이걸 사용해서 빨리 disagree!!! 깜짝 놀랬지임 인간염 허어어어어 뭐amento가 아이템 사용이다가 스피드다아 호우 bliver mus знат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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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녀석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이.. 악자님의 뱃속 안에 있다 도대체 뱃속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? 뱃속 안에 누가 있길래? 계속 뱃속에 누군가 날 넣어버리겠다는 거냐고? 정체를.. 정체를 밝혀 내 정체는 악창이 너 인간을 모두 죽여버릴 거야 뱃속에서 뭔가 있는 거 같은데? 뱃속에서 꿈뚫꿈뚫거려? 인간이 milliards 먹힌 건가? 아니... 이 녀석이 첫 번째다 뱃속에 파란 녀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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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늑대야! 너 잡아먹힌 거야? 어... 난 잡아먹혔어. 아 늑대야! 오! ㅎ 뭐야! 이 녀석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! 이 녀석... 내 녀석도 혼 이렇게 만들어줄마 anting 부적을 불쾌하자 가는 뒤통수를 그냥 아 부적 써버렸다 오케이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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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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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큰 부적으로 귀신을 봉인하래 큰 부적을 찾아야 된다고 좋았어 큰 부적 오케이 맞췄고요 이제 부적 큰 부적을 찾아서 귀신을 봉인하면 된대요 와 제발 다 잡아 없어 먹을테다 큰 부적을 안됐지 하지만 아이템이 많아서 피하기 쉽구만 뭐야 뭐야 가은아 응? 너 왜 이렇게 도도해 가은아 사실 나는 하리보다 네가 더 좋더라 나랑 사귈래? 응? 일단 친구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애 자 빨리 가보자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? 음 음 탈출구구만 누가봐도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 이 돌이 비밀번호구나 약간 악창기의 이빨같은건가 으아아아 누가 나 미쳤어 비밀번호가 있었던거 버렸는데 야 왔구나 얘들아 얘들아 이 돌멩이를 모아야돼 그래야지 큰 부적을 얻을 수 있나봐 아 돌멩이? 어 이 돌멩이 이 돌멩이 말하는거지? 그래 이게 악창기의 이빨이 같은건가봐 어 돌멩이? 좋아 좋았어 두개를 모았구만 야 야 야 야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정기님 펜스관에 들어와라 야 야 강림아 빨리와 살려줘 강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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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그래도 테마사야 맞서 싸우라고 원래 너는 되게 멋진 캐릭터야 그래 그래 목소리도 멋있게 하고 한번 싸워보자 가자 좋았어 가자 이 자식 이 자식 내가 본 때를 보여주마 역시 테마사 강림 테마검으로 테마를 하는건가 드디어 됐어 살려줘 하하하하 나문내여 덕돌이다 내 배 안써거라 그거 뭐야 나문내여 덕돌이다 내 배 안써거라 저거 낚싯대야? 죽여주마 내 눈마켓은 무조건 죽여죽겠어 진짜 죽여죽겠어 어 야 가은아 오 오 오 뭐야 오 악찬기가 점프도 할 수 있어? 내 녀석들만큼은 꼭 죽여죽겠다 하하하하 두덤에 떨고 있겠지 이 멍청한 녀석 으하하하 뭐야 빠르게 이동하기 아이템 빠르게 이동하기 아이템 자 아 자 얼음을 사용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아 여러분들 위에 빨간색이 점을 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 못하나봐 시간 안에 나가야하나봐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비밀번호 찾아 아 아 아 아 아 아 sen 이웃 ev ev 포션 뿌리고 널 테마에 주겠어 엇 이웃 이웃 진짜 안되겠구만 알기쌤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둘이야 잘하고있다. 어? 얘들아 공격해! 공격 안돼! 도망갔다. 나 없어 이제 없어 도망갔다. 으아아아! 갇혔다! 으아아아아아! 안녕이야. 넌 뭐야? 나? 나로만 할 것 같으면 합기도 3단, 태권도 0.1단, 죽음 0.5단, 벌써 다섯 번이나 죽었지. 그렇구나. 너도 슬프네. 야! 강림! 우릴 구하러 강림해준거야? 나이스 타이밍! 돌멩이 찾아왔어! 돌멩이 좋아! 돌멩이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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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야 돼! 숨어야 돼! 아니 무슨 강림인가? 할아버지야? 어?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네? 바보다! 빠르게 갈거야 나 그냥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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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나 비켜! 비켜봐! 거기 걔 아니거든? 어디야 그럼? 여기야 아래 아래 있어? 저기 빨간색으로 가자! 지금 아닌거 같은데 나 빌보나 하나만 찾아볼래? 아... 비가 내렸다... 됐다 돌멩이 3개나 모았습니다 하나만 찾으면 되겠는데 안되겠군 와... 저항 포션이 진짜 많은데 이거 그냥 무조건 탈출인데? 이제 난 탈출 아이템을 다 모았어 저항 두개 모았고 미치기금 있고 가은아! 이제 비밀번호 하나만 찍으면 되거든 가자 여기 아니? 비밀번호 찾은거야? 4 7 8 9 설정 pas. 악창기야 지키고 있네?? 아이고 지키고 있어? 이 녀석들이 나 잡아 먹어버리라etts어 아래를 지키고 있네?! ㅎㅎ 아래를 지키고 있네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싱 에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힝 어? 다시 이쪽으로 왔을거라는 사항은 절대 못했을걸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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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차피 저항포점 먹으면 절대 안죽거든요? 먹고 탈출하겠습니다. 선전사가 있고 즉시 회복이 있고 이거는 막고서 탈출해도 돼 4,7,8,9 이거 맞으면서 탈출해도 안죽습니다 회복션 먹고 방어로포션 두개 먹고 나가면 돼. 그냥 맞으면서 그 다음에 엔더준주까지 오케이 그리고 황금서버 꺼내고 간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낼게요 끝낼게요 4,7,8,3 왜 악창기가 보이지 않는거까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,7,8,3 없는데? 뭐지? 이렇게 조용하지?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데 이거 조용한데 너무? 뭐야 없잖아 지금 탈출각인가 탈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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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거기 녹색토바뱀 나를 잡아 리온 도망쳐 녹색토바뱀 뭐라고 녹색토바뱀 하비보반대 녹색토바뱀이라고 해 이럴수가 가하니가 위험해 내가 구해줘야겠어 가하니가 위험해 내가 구해줘야겠어 가하니가 위험해 가하니가 위험해 가하니가 위험해 내가 구해줄게 녹색토바뱀 날 따라와 뭐야 이 노랑머리다 죽였어 야 ijuana 넋캠題 날 따라와 이 Push 몸을 가지고 놀아 빠하니 죽어 청산환 왜 야 청산환 저로가 나이스 가자 갈 데가 없어 아니야 여기 비밀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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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문 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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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빌문 있구나 가자 갑시로 합시다 일로 가면 모를걸? 하리야 드디어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사는거야 나가면 말이야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큰일났네 4786 47 뭐죠? 4789 얘들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죽여버리겠어 죽을 수 없는 인간 녀석들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 뭐해 나 기다리고 있었어 4786이야 4786 빨리 나가trm 이 시간에 벌고있을게iler 4 7 8 6 아 있어x4 끌 점ctoral 알았어 먼저 가 알겠어 먼저 가 4 7 8 6 8 9 8 9 아 맞다 4789 으으criptions 오 강림이 먼저 가버렸다 봐버리살려고 어.. 못쫓아오죠? 아 네 녀석 절대 못쫓아오는 방법이 이거죠? 잘가시고 한번 더 밀쳐 약올려 약올려 엉덩이에 엉덩이고 주자 야 모르지롱 오 뭐야 야 가은이랑 합체하는게 죽여버려 가은이랑 합체하는게 어딨어 야야야야야 배살관 가은이랑 합체를 야 나 죽었어 엔더진주 있어 없어 아니 가은이랑 갑자기 합체를 했더니 다가 한 대가 때리자 이리 가추러가 다가 아 가은이 싫어하냐고 네 온대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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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 내가 머리가 좀 이상했나봐 미안 아 가은아 그 뭐야 방금 미안 진짜 이상한 애네 완전 어이없는 애네 갑자기 갑자기 악창기를 머리 위에 얹히더니 날 공격했다니까 이걸 바로 퓨션이라고 하는거야 아 왔어 왔니 왔니 뭐야 나왔네 빨리 가자 우리 그래 후후 진짜 끔찍해 죽겠네 빨리 가자 야 바로 탈출한다 와 진짜 바보더라 거기 어떻게 빠져 죽냐 아 바로 탈출하겠습니다 여기 화내? 여기 뭐지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악창기가 나갔나? 멈춰라 인간 녀석 야 어떻게 해 저 위에서 지키고 있는데 야 누가 올라가봐 별거 아니야 도룩룩들은 주먹이보다 합이야 퓨즈를 맞추는 녀석만 이 앞으로 갈 수 있다 퓨즈를 맞춰야 된다고 퓨즈를 맞춘 녀석만 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아 그러니? 그런건 몰라 모르면 죽어야지 아 미안해 퓨즈를 맞춘 녀석만 올 수 있다고 퓨즈를 맞춰야 그래 하리야 니가 퓨즈를 맞추자 퓨즈를 맞춰야 된다고 우와 나이스 우와 사자오바 나가 하더니 나갔어 싫어 아니야? 중앙으로 가지마 중앙으로 가면 다 죽어 퓨즈를 맞춰야 된다 퓨즈를 맞춰야 된다 퓨즈를 맞춰야 된다 야 길을 막았는데 퓨즈를 맞춰야 된다 퓨즈를 맞춰야 된다 길을 막았는데 죽기 싫어 나이스 아니 근데 저녀석이 내려고 하는 문제는 뭐였을까? 갑자기 궁금해졌어 하아닌 밖이야 끝나고 꼭 물어보자 일로와 나 보표를 못받아 지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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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악창기! 아까 내려고 하는 문제가 뭐였을까? 아까 내려고 하는 문제는 아침에는 한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생물은 도대체 무엇일까? 스핑크스? 바로 이 악창기님이다 죽어라! 악창기야 악창기가 무슨 좋았어요 큰 부적을 여기 있겠지? 알았어 큰 부적을 맞춰야돼 맞추긴 해야되거든 한 번밖에 못쓴단 말이야 큰 부적도 큰 부적도 한 번밖에 못써 한 번에 맞춰야돼 한 번에 해봐 한 번 해봐 가만히 있어봐 그냥 움직여봐 맞춰볼게 움직여봐 움직여봐 한 번밖에 못쓰거든? 피해봐 한 번 알겠지? 맞춰보겠습니다 에임으로 놀라운 에임으로 어 뭐야 악창기 왜이렇게 빨라 와 나 나 어지러워 야 이거 비좀 끄쳐봐 맞추게 오케 기회는 한 번뿐 악창기야 다 나와봐 악창기랑 1대1 떠야게 돼 자 나와 잘 피해봐 인간요독들이 어딜 한 번 못맞추면 실패합니다 자 간다 하나 둘 나이스 한 번에 맞췄죠 인간요독들 복수할 때다 뼈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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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움직여 봉인해가지고 아침에는 난 말 점심에는 또 말 저녁에는 세발만 과연 무슨 생물일까 몰라 바로 악창기님이다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기네 조금 웃기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악창기를 봉인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생물이었어요 자 다음에 더 재미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오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구독하기 눌러줘